자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이제 제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계획 짜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혹은 계획을 없이 지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. 일단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MBT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MBTI가 뭐라서 계획을 안 짜요? 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.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제 MBTI를 몰라요 사실은. 제가 안 해봐서 그거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이 아까워서 안 했는데 저한테 배웠었던 제자들은 선생님 ESTJ 같아요? 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ESTJ가 뭐라고 했더니 E는 뭐고 S는 뭐고 T는 뭐고 J는 뭐요?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대충 들었을 때는 TJ 자체가 되게 치밀하고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 좀 알고 있나 봐요. 그래서 TJ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형 인간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부제로 제가 MBTI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자 보세요. 만약에 기사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혹은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MBTI가 대부분 ESTJ야 라고 나와요. 그럼 잘 보세요. 내가 ESTJ가 아니면 돈을 안 벌어도 돼요?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알겠어요? 자 보세요. 나는 ESTJ가 아닌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할 수가 없대요. 그럼 그거 인정할 거예요? 그럼 나는 돈 안 벌고 살 거야? 이렇게 인정하실 거예요? 나는 부자가 안 돼도 되라고 인정하실 거예요?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. MBTI라는 거는 제가 문학을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몇 개 했다가 제가 안 했는데 문학을 볼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이거는 내 삶을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알겠죠? 자 MBTI는 나를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인 거지 이 MBTI가 나의 지금 내 원래 모습이야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뭘 말씀드리냐면 보세요. 제가 원래는 공부할 때 계획형이 아니었어요. 공부하기 전에 저는 되게 공부하지 않았고요. 급으로 뭘 하는 걸 좋아했어요. 친구들 만날 때도 약속 잡고 하지 않고요. 갑자기 메신저에서 만날래 해서 만나는 스타일이었어요. 계획을 안 짰어요. 공부하기 전에는.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친구들을 만날 때는 물론 지금이야 일이 있으니까 스케줄을 짜서 만나겠지만 갑자기 친구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럼 그거는 TJ가 아니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. 그럼 잘 보세요. 계획형 인간이라고 했을 때 자 MBTI에 속지 말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의 MBTI는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.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.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자 보세요.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치밀한 사람들은 TJ라고 본다면 내가 지금 TJ가 아니라는 건 나는 치밀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. 내가 대충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. 알겠죠? 자 보세요. 대충 살고 있다는 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이 필요한 게 공부인데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는 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? 나는 MBTI가 TJ가 아니니까 TJ가 아니니까 나는 계획을 안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안 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요즘 친구들이 MBTI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저는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MBTI는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태도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변했어요. 알겠죠? 자 저는 시험 보면 수학 같은 거 시험 볼 때 제가 수학을 어려워했으니까 예를 들면 2 더하기 4는 6이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를 8로 써서 틀리는 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원래 엄청 덤벙대는 사람이고 엄청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. 원래가. 됐죠? 근데 시험을 이런 식으로 몇 개 틀리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의 몰고사 시험지를 봤더니 저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였냐? 저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써요. x제곱 플러스 3x는 4야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덤벙대는 거예요. 빠르게 가는 거. 근데 그 친구의 시험지를 봤더니 그 친구는 시험지를 볼 때 이렇게 예쁘게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검토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안 풀어보고 자기가 쓴 게 완벽하게 예쁘게 썼기 때문에 얘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. 다시 푸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써놓은 게 해설지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검토할 때 그 해설지만 보는 겁니다. 자기가 쓴 거.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예쁘게 쓰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예쁘게 쓰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이 차분해졌고요. 시험 볼 때 계산 실수를 안 하게 됐어요. 그리고 검토하는 게 엄청 빨라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만 제가 집중적으로 풀 수 있는 힘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졌거든요. 자 보세요. 저도 엄청 덤벙대고 계획적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 계획적인 인간, 치밀한 인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. 이게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인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계획을 만들지 않고 공부를 막 한다. 선생님, 머릿속으로 오늘은 국어할 거예요. 오늘은 수학할 거예요. 라고만 싸는 거는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. 알겠죠? 계획은 정확하게 치밀하게 짜야 돼요. 알겠죠?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계획 짜는 MBTA가 아니니까 계획을 짜지 않아도 돼.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. 라는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이게 첫 번째고요. 그럼 두 번째 보세요. 계획을 안 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크게 첫 번째는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를 힘들어해요.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까? 이걸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을 왜 안 짜냐면 계획을 했어요. 멋있게 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하죠. 계획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? 이 계획을 다 달성하지 못해요. 그럼 이때 다시 우울해져요.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. 기분이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아 계획 짜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. 안 짤래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죠? 자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잡아드릴게요. 보세요. 계획을 만드는 사람들 계획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. 자 왜냐하면 보세요.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30문제 푸는데 예를 들어 2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2시간이면 50문제 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50문제를 만드는 겁니다. 계획표에. 근데 내가 실제 공부했더니 50문제는 못 풀어요. 2시간 안에. 이해 되셨어요? 못 풉니다. 나는 내 실력은 20문제밖에 못 풀어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내가 계획표에 50문제를 해놨는데 얘를 못해요. 자 20문제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자 일주일 동안 해놨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350개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하면 몇 개밖에 안 돼요? 140개밖에 안 되죠. 그러면 보세요. 벌써 350개에서 140개가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내가 세웠던 계획이 헝클어지니까 전체가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획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싫은 거예요. 학생들은. 됐죠? 그러면 자 자신을 과신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계획을 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. 왜 내가 처음에 내 실력 내 실력을 모르고 내 공부량을 모르고 50개를 만들었을까요? 이거는 자신의 객관적인 무슨 양을 모르는 거예요. 공부량을 모르는 겁니다. 계획자 쓸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공부량을 알 수 있어요. 어? 내가 2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가 20문제밖에 안 되는 애를 깨우칠 수 있어요. 알겠죠?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계획을 짤 때는 여기서 비어있는 거 350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140개만 그렇게 못했어. 그래서 210문제가 비었어. 이걸 못했어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이 210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. 그 다음 주에 그러면 나는 하루에 몇 개씩 풀 수 있어요? 20개씩 풀 수 있는 실력인 거예요. 그러면 이거 풀려면 열흘이 걸려요. 200개니까. 이제 알겠죠? 오케이. 그러면 이 20개씩 토대로 계획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. 그 다음 주에 그러면 풀다 보면 내가 실력이 늘 때가 있어요. 잘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내가 잘하는 단원이나 어? 실력이 늘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시간에 30개에서 35개를 풀 수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20개를 빠르게 하고 시간이 남겠죠. 그러면 그 시간이 남으면 남으면 그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있는 수학 계획을 끌고 오는 거예요. 다섯 문제만 이해되세요? 그러면 다섯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어 25개를 풀면 내가 원래 20개를 풀었어야 했던 게 그 다음 날 있었던 15개로 주는 거예요. 이렇게 계획표에 표시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계획표는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놓은 걸 강박적으로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. 알겠죠? 왜냐하면 자신의 공부량은 단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부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. 1, 2주 정도가 걸릴 겁니다. 알겠죠? 그러면 1, 2주 동안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. 그 수정하는 게 되면 어느 정도 내 공부량이 잡히게 돼요. 그러면 내가 한 달 계획도 짤 수 있고 1년 계획도 짤 수 있고 1주일 계획도 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먼저 계획을 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1주일 계획을 짜는 겁니다. 이걸 하는 거예요. 그러면 1주일 짰어요. 계획을 만들었어요. 그런데 계획을 만들었는데 공부량을 넘치게 만들어서 못했어요.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자, 보세요. 오늘 내가 이만큼 했어야 돼요. 그래서 체크, 체크 하는데 얘를 못했어요. 됐죠? 자, 그러면 이때 대응 방안은 뭐냐면 자, 한 거를 한 과목을 보셔야 돼요. 했던 과목 그리고 못한 과목을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자, 그 다음 날도 해야 될 게 있겠죠. 이렇게 됐죠? 자, 그러면 애초에 무너졌어요. 변수가 있어서 자, 그러면 안 한 과목을 그 다음 날 하시면 돼요. 그 다음 하시고요. 그 다음 여기 한 과목 자, 이 날 이 날 안 한 과목을 먼저 하시고요. 왜냐하면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. 계획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먼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과목들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얘를 토대로 다시 안 한 과목 말고 여기서 했어야 될 과목 이 안 한 과목과 여기서 해야 될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계속 이게 누적되겠죠.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 누적된 거를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누적된 걸 통해서 내 무슨 양을 체크하는 거예요? 공부량을 체크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내 공부량을 체크하면 일주일치를 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주에 알겠죠?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자 일요일을 비워두는 겁니다. 그럼 일요일을 비워두면 일요일날 쉬라는 게 아니에요. 수험생활은 일요일날 쉬는 거 아닙니다. 알겠죠? 절대 쉬면 안 돼요.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다고 그랬죠? 됐죠? 그럼 자 일요일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평소보다 2시간 정도를 더 잤어요. 그러면 9시쯤에 학원을 갔습니다. 그리고 저녁 6시까지 했어요.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저녁 먹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. 알겠죠?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절대 일요일날 쉬면 안 돼요. 됐죠? 자 그러면 이 일요일을 왜 비워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했을 때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공부량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못하게 되면 그 못한 것들을 일요일날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오케이? 다음 두 번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이 시간대에 복습하셔야 돼요. 근데 이 복습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그날 공부하고 복습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날그날 공부하고 복습한 것들 중에 어? 나는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. 또 틀릴 것 같아. 알겠죠? 개념이 어려웠던 것 같아. 그 과목들 위주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. 알겠죠?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자 다시 첫 번째 계획을 짤 때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. 첫 번째 할 때는 됐죠? 그러면 1주에서 2주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공부량을 체크하는 걸로 먼저 시작하셔라. 겨울방학 되기 전에. 알겠죠? 그러면 그 공부량을 체크해라. 두 번째는 공부량을 체크하고 나서 3, 4주부터는 일요일을 비워놓고 내가 내 공부량을 맞춰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못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. 그럼 그 못하는 구간을 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비워둬라. 됐죠? 자 그다음 자 복습을 쭉 하시고요. 복습을 쭉 하시고 내가 어려웠었던 과목이나 어려웠었던 단원들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. 알겠죠?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월화수목, 금토, 일 중에 일요일은 쉬면 안 되고요. 내가 복습하고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. 이게 중요해요. 됐죠? 자 시간을 먼저 생각하냐. 나는 10시부터 11시까지는 국어야. 혹은 문제집 이거나 모의고사 문제집을 몇 회를 풀 거다. 예를 들면 불량으로 가느냐. 그거는 개인 선택이에요. 알겠죠? 자 시간이 맞는 사람도 있고 불량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. 됐죠? 자 근데 시간을 맞춰야 돼 불량을 맞춰야 되는 것도 결국은 내 공부량을 알아야 그 시간대와 그 공부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. 알겠죠? 오케이. 그래서 시간대를 맞추는 것과 불량대를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 공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꼭 필요해요. 알겠죠?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첫 번째 계획을 먼저 꼭 만드는 걸 연습해라. 알겠죠? MBTI에 속지 마라. 두 번째 계획을 만들 때는 무조건 실수할 수밖에 없다. 공부가 내가 완벽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. 그러면 그 변수를 보고 내 공부량을 체크하는 게 한 1, 2주 정도가 필요하다. 세 번째 자 어느 정도 공부량이 체크가 되면 일요일을 비워두고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을 열심히 살아라. 그리고 일요일은 못한 거를 할 수 있는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라. 알겠죠? 이렇게 주 단위로 먼저 좀 만드십시오. 알겠죠? 그러면 내 공부량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동안 내가 봐야 될 책과 공부량을 체크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그러면 그거를 1주 단위로 나눠서 넣는 겁니다. 알겠죠? 이 구체적인 건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계획 만드는 걸 먼저 꼭 하십시오. 알겠죠? 그리고 시행착오 겪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.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완벽해지는 겁니다. 특히 계획은. 그래서 자 지금은 내가 TJ가 아니더라도 알겠죠? TJ 반대가 뭐지? 뭐 있어요. 아무튼 F인가 P인가 뭐 있을 텐데 TJ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수능 끝났을 때 수능을 보고 있을 때 공부하는 시점에서 MBT를 다시 했을 때 내가 TJ로 바뀌는 모습을 꼭 느끼십시오. 알겠죠? MBTI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인 겁니다. 이해 되셨죠? 오케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민을 누릴게요.